너무 짧게 잘렸는데 이만큼 해서 잘르면 쫙 쳐주면서 여기 바글바글 바글 여는 거예요 밑에 꽤 열라고 해도 열지 못해 그러면 여기를 몇 마당 정도 주고 손을 잘라요? 아 여기서 이거? 이것은 옆 나무와 닿지 않는 거리니까 60이 좋아요 120으로 심었을 땐 이놈도 60, 이놈도 60 해서 서로 담으면 돼요 침립해서 겹치면 그것만 잘르면 돼요 왜냐면 일로 다녀야 할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서로 걸리작거리지 않은 상태에서 잘면 돼요 그렇죠 바로 그냥 다닐 정도 필요 없어요 닿지만 일로 걸어다닐 이유가 없지 여기서 따고 저쪽에 가서 따면 되니까